네 안녕하십니까 EM트럭입니다 당진에서 이제 차량을 보러 왔습니다 자 이제 바로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21년식 프리마 신형입니다 320마력 ZF 오토 미션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구요 3부3측에서 축작업을 했고 윙작업도 다같이 했습니다 등록증상에 명시가 되어 있구요 이 차량은 지금 냉동기 냉장 윙바디에요 매립형이기 때문에 적재한 공간에 아무 영향도 안 붙이고 제일 좋은건 캐피탈도 더 잘 나오고 안에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4채널 블랙박스 cctv 다 해놨습니다 상시로 보이니까 보기 엄청 편하더라구요 네 돈 들어갈거 굉장히 싫어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거 EM트럭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차량은 그럴 필요가 없구요 타이어 아프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축타이어 빼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날 밝게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